아 이 자식이 이게 또 거짓말을 하네 너 할 짓이 없어서 아동학대를 해 이 자식을 이 자식이 너 어떻게 너 이름이 뭐야 인마 자 조소 꾸며야 되니까 이름말 빨리 내 이름을 말해야 되는건가 이름이 뭔데 내 이름은 길장자예요 길장자 쇠철 자를 써서 장철이라고 하고 장철 성이 뭐야 인마 쇠 김 자를 써서 김장철 아 내가 됐잖아 그죠 한 대 더 때려 한 대 더 때려 야 이거 또 폭력시장이야 이거 또 아 야 너 자식아 어떻게 너 애를 때렸길래 주민 신고가 들어오는거야 어떻게 애기 때렸어 인마 애를 때리긴요 저는 애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너 사랑해 그럼요 정말이야 당연하죠 사실이야 물론이죠 진짜야 진짜죠 믿어도 돼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뭐야 이거 아 아니 형사 이거 안되겠구만 신상 명세서 영웅 김장철 1980년에 태어나 26살 때 프로레슬링 심판으로 활약 활약했죠 내가 국장님 프로레슬링 심판이었다는데 프로레슬링 심판 뭐 말이네 이거? 다시 진짜야 야 너 왜 이 자식아 니 애는 어딨어 쟤비를 닮아줘 쟤비를 닮아줘 쟤비를 닮아줘 닮았어 닮았어 애를 눕혀놓고 때렸고 말이야 이거 안되겠어 말이야 너 그리고 말이야 동네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니 부인도 막 때렸다고 그러는데 부인을 어떻게 때립니까 할빼말 생각하지 말고 부인한테 빨리 전화해봐 이 자식아 전화할게요 하면 되잖아 하면 아 진짜 아유 나 진짜 환장하겠네 이거 아 여보세요 그래 그래 나야 나 아니 뭐 사실이야 진품이야 진품이야 이거 핸드폰 진짠데 장난하나 지금 뭐하는거야 이 자식아 지금 화를 내요 왜 참 아 여보 사실이야 진짜야 진짜야 아 아 이거 참 제가 해결하지 못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이거 무슨일이야 아 아 여보세요 아 뭐야 이 자식이 이게 지금 장난하나 이게 안 돼 이 자식아 안 돼 아 정말 아 국장님 아 도대체 뭐랍니까 배터리가 부족하대 야 야 야 야 이거 야 너 그런게 아니라 말이야 어 너 마지막에는 애까지 그 기절까지 시켰다 그러더라 기절 기절을 어떻게 시켜요 그쵸 어떻게길래 애가 기절하는거야 말씀드렸죠 저 애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입니다 진짜야 그럼요 물론이죠 그럼요 물론이죠 1980년에 태어나 26살때 프로레슬링 심판으로 하랴 심판 28살에는 DJ DOC 백댄서로 하랴 디오씨 이거 내가 했단말을 내가 만든건데 국장님 얘 백댄서였다는데요 디오씨 백댄서랍니다 너 사실이야 너 사실이야 진짜야 나 이러라 나 이러라 나 이러라 나 이러라 나 이러라 나 이러라 가져오란 말이야 추구 잡았어 안영상 고급해 나 이러라